자, 볼까요? 이것 때문에 갖다 놓은 건가? 자, 봐볼래요? 통정의 표시하고 차고 같이 볼게요. 아까 아침에 문제를 푼다고 해서 25분 먹어가가지고 통정을 못 끝냈는데 이거 통정하고 차고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실제 의사표시는 작년 33회 때 한 문제였고 32회 때도 한 문제였어요. 그 전에는 원래 두 문제가 배정이 됐었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만 한 문제씩 배정이 됐는데 항상 의사표시는 두 문제는 계산하고 가셔야 돼요. 그중에 가장 메인 자리가 통정하고 차고예요. 이 두 개는 꼼꼼히 보세요. 웬만하면. 이번에 모의고사는 잘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실제 이번에 본 모의고사가 실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 수준 자체를 제가 낸 거라 그래서 맞춰놓은 건데 단지 좀 염려스러운 건 박스를 내가 좀 뺐어요. 박스가 나오면 답이 너무 단답형 형태라 두 개씩, 세 개씩밖에 조합이 안 돼가지고 일부러 빼놨는데 형태는 거의 그 형태예요. 현재 수준 형태가 그렇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잘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요. 이런 형태의 자체가. 점수는 6월부터 잘 나오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점수가 24문제가 넘으면 60점이잖아요. 그럼 60점 나오면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점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5개월 남아있으니까 애화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냥 한 번 보지 말고 계속 지문을 읽는 게 습관을 좀 가지세요. 여기 보면 제가 해보니까 지문을 읽는다고 답을 찾는 건 아니더라고. 그 지문 자체가 해석이 안 되면 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법은 다행인 게 끊으면 돼요. 상대방과 통정했다는 말 보이죠? 합의함으로써 뭐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어볼게. 여기 통정이다, 합의다라는 말 보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둘이 짜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 빼돌리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짜고 했다. 이게 양이라고 해요. 양해. 다른 말로. 양해, 통정, 합의 그럽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33회 때 나왔던 지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의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으면 성립되는 의사표시다. O, X. 일단 볼 건데 X가 돼요. 왜 X가 돼요? 다시 해볼까? 자, 글자를 안 보면 모른가 봐요. 자, 문제를 봐볼게요. 여기 3번 문제인데, 보지 마요, 여러분들은.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이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된다 그랬어요. 순간 이 지문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정확히 내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구나. 이걸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옆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짜고, 합의, 통정, 양해 이런 글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야. 이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돼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간통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간통은 뭐예요? 어, 참. 그러니까 근다 이거죠? 그냥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옆에가 짜고, 합의했다. 짜고는 법률용어는 아니에요. 시험용어는 아니니까. 합의했다, 뭔가 양해가 있었다. 그런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정말 알았죠? 그럼 포인트가 아까 뭐인지 아시겠죠? 이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통정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해 볼게요. 통정허위 표시는 작년에도 이론 나왔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 사례, 이 사례 문제거든요. 이게 계속 처음에 나왔던 거 아시죠? 이게 욕을 내. 그다음에 욕을 내가, 욕은 제가 좀 대비를 해야 돼요. 한 3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걸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저거 봐봐요.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 밑에 있어요. 안 쓰는 사람은 나중에 정리해야 되지만 34페이지 아산부에 보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없네요. 34페이지 아산부에 그려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A채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금전채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 그럼 변전할 자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못 갚은 거야. 이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못 갚으면 A란 채권자는 갑의 재산을 집행할 거란 말이야. 강제 집행을. 이렇게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강제 집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법원을 통해서 압류해서 이걸 경매를 붙여버린다고. 경매를. 그럼 이 갑은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친구 누구하고 을과 둘이 짜요. 짜고 갑은 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팔겠다고 표시했죠. 누구하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재산 빼돌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장 매매라 그래요. 거짓걸로 매매했다. 거짓말로 매매했다. 등기가 넘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등기가 넘어와 있는 거 있죠. 그럼 이 갑과 을 사이, 이 가장 의미, 짜고 하는 이 고수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정 허위 표시라 그래요. 둘이 짜고 했다. 재산 빼돌리기니까. 그럼 우리 10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문 애우라는 건 아니에요. 통정 허위 표시 당사자, 갑과 을 사이는 언제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상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럼 원래 무효라는 것은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 후에는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조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사회의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103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소송이 제기된 거야. 그랬더니 나같아도 빼돌려 글더라고요. 판사님이.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 갑과 을 사이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럼 갑은 누구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고 자, 무효의 효과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요. 둘 중에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그럼 이걸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이라 그래. 진짜 명의자로 등길을 넘겨주세요. 진정 명의 회복. 명의를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 세 단어는 글자가 다르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집은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또 빼먹을 수 있어? 없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기 것 있냐?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이 집을 매매할 때 등기부를 띄워 보겠죠. 그런데 일로 명의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실제는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거. 그렇죠? 진짜 소유자가 누구? 가.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해먹어 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믿어요. 얘가 선이라는 것을. 얘가 소유자라는 걸.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자, 얘가 무권리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산 거야 지금. 이걸 선이라 그래? 알고 사면 뭐라 그래? 아기야. 이놈이 더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선이죠? 그럼 여기는 무효잖아요. 얘는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재산 가져온 거죠. 그럼 얘는 원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야. 알겠죠? 그런데 108조 2항에다가 앞이 무권리자, 통정 무효가 되더라도 선이 제삼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보호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아기였네. 그럼 아기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무효를 주장해가지고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 그럼 이 집의 등기가 다시 넘어오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더 논점을 갖고 갈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아기라고 합시다, 병이. 그럼 병이 아기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부동산을 가져오면 여기 채권자가 있잖아. 눈을 불아리고 띄고 있는 거죠? 또 잡아먹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차피 먹힐 거 아니야. 그냥 냅둬버린 거야. 그럼 누가 속 타요? A가 속 탄 거야. 이 놈이 재산이 많아야 내가 집행할 수 있는데. 왜 내비 두고 있는 거지? 그때 누가요?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말소를 안 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가 대신한다. 대위권이라 그래. 대신하는 권리.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불러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또 찾아보지 말고 그냥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A와 값 사이는 금전 채권 관계죠? 그럼 채권자가 이 매매 계약을,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취소하면 의뢰기 넘어갔던 재산이 다시 돌아오거든. 부당 이득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취소권이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된다고만 하세요. 채권자 대위권이 뭔지,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를 검색창에다 찾지 말고. 그럼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는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개를 잡아보자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사람이에요. 항상 삼자. 이게 삼자잖아. 삼자는 가바고 을간에 계약을 했죠. 이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에요. 이 삼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엄청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건 암기예요. 암기. 내가 암기란 말 잘 안 쓰는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걸 몰랐는지, 무권리자라는 걸 알았는지,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뭘로 추정해요? 선이로. 뭐 한다는 거예요? 추정을 해요. 그럼 선이로 추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 선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선, 추정을 받는 건 입증 안 해. 그럼 누가 입증해요? 너 선이 아니야. 너 악의자야. 누가 입증할 것 같아? 너 악의자야. 누가 입증해요? 표의자. 갑이 입증하라는 거야. 그럼 얘가 악의가 되면 같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집이.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효주장자, 주장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례에서는 갑이 뭐 한다? 입증을 한다. 선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를 입증하는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오셔서 왜 이 사람이 선의를 입증해요? 그럼 안 돼요. 선의를 입증해버리면 이 사람이 소위권을 치득해버리지. 갑은 못 가져오니까. 두 번째, 이 삼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가요? 무과실까지 따져야 되나요? 이걸 모를 거예요. 무엇까지? 이 사람은 선의만 따지면 되는 거고,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불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의 삼자는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증이 무효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삼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의 이 삼자 스스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올 땐 얘가 상당히 걸리적거려요. 두 번째, 이 삼자는 보호된다고 했잖아요. 선의이면. 그러면 선의일 때 보호가 되는 사람이 있고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내용에 박스로 갖다 놓은 게 이거예요. 여기는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돼요. 선의이더라도. 여기는 선의이면 보호가 돼요. 악의이면 보호가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선의는 보호되고 여기는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을 외워야 되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엄청 빡빡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너무 허접하거든요. 문제는요. 어떤 거냐면 제가 쓸 때 이게 후추, 상해, 일손이 무익하다라고 외워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 후자가 누구래요? 후순이. 이 후순이 제안물권자거든요. 그럼 후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보호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후순이 지상권자. 그럼 돼, 안 돼? 안 돼. 후순이 저당권자. 후순이 전세권자. 그러면 보호를 시키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추심이라는 단어가 보이거나 얘는 상속인 아니면 본인이 나오거든요. 상속인 본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회사. 이건 뭐예요?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그럼 압류 채권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돼요.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돼요. 일반 채권자는 안 돼요. 이건 손해배상이라 그래요. 손해배상 단어. 이건 채무자인데 의외로 채무자가 잘 나와요. 답이 잘 됩니다. 이 수익자라고 해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이건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인데 이걸 사음절로 외워 놓으면 돼요. 후추상의 일손 무익 이렇게 해요. 후추를 알죠. 추어탕에 넣어먹는 거. 후추상의 일손 무익. 일손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놈하고 이 사례하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다시 돌아오면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걸 해볼게요. 자, 여기 통정의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통정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걸 아까 짜고 다른 말로 양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사자 사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무효가 돼요. 당사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갑각을 짜고 치는 고수도. 그럼 얘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부당이득이거든요. 반환청구가 가능해요. 이행 전이면 굳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채권자, 지속권, 채권자, 대입권은 아까 인정된다 그랬고 이게 빨간색 별표시. 이거 빨간색. 삼자입니다. 삼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 밑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밑에 선의로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돼. 그럼 스스로 나는 선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죠.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안 되면 표의자. 이것도 안 되면 갑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이 3자는 선의이면 조까지 무과실이거나 과실을 불문하고란 말 보이죠? 그럼 여기는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과실은 따지지 않아요. 선의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를 해줍니다. 3자는요? 아, 비통착사강 다 그래요. 비통착사강의 3자는 선의만 따지는 겁니다. 무과실 안 따져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무효는 누구나가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은익행인데 이건 뒤에서 이야기해 다시 할게요. 문제 풀다가. 뒤로 넘어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자가 누구냐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3자에 해당되는 애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고 여기는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려요. 그릴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 지문을 읽다가 이 후순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후순이 제암물권자는 보호 안 된다. 선의이더라도. 여기 추심 보이죠? 후, 추, 상. 여기 상자에다가 본인도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채무자, 수익자. 이렇게 후추상의 일소무익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걸 뺀 나머지를 가볼게요. 가등기를 취득한 자 보이죠? 그럼 보호해야 안 돼요. 가짜가 있어? 없어? 없죠. 매수한 사람, 압류채권자, 보증인,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경락받은 사람 보인가요? 가압류권자, 여기 파상관제인 보호돼 안 돼? 보호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까 우리 지문에서 파상관제는 보호가 되지만 선이 이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선의, 삼자가 보호되는 거니까. 그럼 선의, 삼자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해요? 이 채권자, 이 총채권자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은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후추상의 일손 무익은 선이 이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넘겨볼게요. 봐봐요. 가압류권자는 보호해야 돼요. 파상관제인,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안 돼요. 추심, 본인, 상속인은, 보증인은, 수익자는, 채무자는. 그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렬로 줄을 세워놓으면 되니까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눅들어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소리 내서 후순위, 제암을 권자, 후순위, 초심, 상속인, 본인, 채무자, 수익. 이렇게 소리내가지고 한 더더 말고 한 세 번 정도 하면 애와 질 거예요. 영민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 번 하고 내일 가서 또 한 세 번 하고 내일 모레 가서 또 세 번 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책상에다가, 아니죠. 식탁에다가 마스터북 펴놓고 봐봐요. 살짝살짝 보면서 대화하면서 먹고 또 대화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야. 둘이 아무런 말도 없이 앉아가지고 유튜브나 보셨고 그냥 딸그락딸그락 그 소리만 들리지 말고. 이해 돼요? 대화를 좀 해. 대화를. 알겠죠? 자, 난 집에 가면 말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수업할 때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거의 한 4, 5일에 말을 안 하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아니, 그죠? 그런데 시골 내려가면 집사람 놓고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휴, 입도 안 아프냐고 그래요. 저한테 이게. 아니, 5일치를 갖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일치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5일 동안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잘못돼서. 자, 이제 이거 정리하자고. 이거 사례. 이 사례는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두세 번 그리면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 안 한다. 11월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3자를 위한 계약이 그림이 그려져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지문을 안 읽어도. 그렇죠? 대리파트 금연 갑, 을, 병이 그려지고 묵권들이 갑, 을, 병이 그려지고 표현들이 그려져요. 동시행항병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지급은 동시행관계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그려버리면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면 갑은 이렇게 되어 있어. 갑은 채권자가 누구요? A. 강제지평을 면하기 위해서 누가? 을과 짰구나. 그러면 갑과 을이 뭐예요? 아, 짰고. 그렇죠? 여기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사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등길을 넘겨줬어. 넘겨줬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 통정했구나. 무효구나. 그렇죠? 그런데 해먹었어. 반드시 해먹어야 돼, 얘가. 얘가 안 나오면 이 문제는 못 만들어져요. 얘가 선이냐 악이냐가 조심해라고. 없으면 밑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 보니까 선악이 있어, 없어? 없지. 병에게 매도하였다라고 돼 있지. 병이 선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밑에서 갈린단 말이지.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 이게 매매가 뭐야? 가장이잖아. 그렇죠? 그럼 유효, 무효,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첨장에 갔더니 이 부당이득이 안 보이고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돼, 안 돼? 돼. 소유권의 기회. 그럼 돼, 안 돼? 돼. 그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부당이득 말고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럼 손해배상도 돼, 안 돼? 돼. 언제? 팔아먹었잖아. 남의 거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팔아먹으면 얘가 선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해불지. 그럼 갑급한 거 아니야, 을은. 그럼 총 있으면 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뭘 청구해? 불법행위로 손배청을 청구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정은 무효인데 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나와요?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지금 그 차원이 아니야, 지금 무효는. 삼자에게 이미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요. 다 이 되죠. 병 명의의 등기는 병이 악이랍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무효요, 유효요? 무효요. 그럼 당연히 뭘 청구해? 여기 밑에 있네.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무효잖아, 지금. 그렇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병이 무효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 가볼게요. 병이 이제 선이에요. 보여요? 병이 선이랍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지나가야 돼. 보호되는구나.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가장 매매 사실을 알게 됐네. 누가 알았어, 지금. 병이 안 거지. 그럼 병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선의해야지. 그럼 스스로가 선의를 입증해야 돼.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왜? 추정당하니까.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라고 하긴 되는데 무효주장자, 자기주장자, 자기 의사를 너무 크게 관찰시키려고 하지 마요. 알겠죠? 알아들으니까. 자,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족해요? 족하고 무과실은. 이건 중요해요. 빨간색.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빨간색.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무과실도 요한다, 금태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자, 병이 악이랍니다. 보인가요? 그럼 갑의 채권자가 누구예요? 에이. 그렇죠?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회복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신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채권자, 대입권이 가능하다고. 자, 병이 선이네요. 그럼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다시 정의 악입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정의 악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 그럼 소유자로부터 가져온 거죠? 엄폐물법칙.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8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문제 봐 볼게요. 와보세요, 민제. 3번 문제 와보실 수 있어요? 11페이지예요. 문제를 읽을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읽으세요. 가속도가 붙으면 빨리 읽고 이제. 자, 1번에 보시면 옳은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아까 이거 틀렸죠? 알았다고만 성립된다. 그럼 틀린 거잖아. 알았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통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매매는 무효이죠. 당연히 은익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걸 어디에 있냐면 마스터북의 이 부분이에요. 33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이 부모님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아들, 딸한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이 있었나봐. 집이 여러 개야. 이 사람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집을. 그런데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니까 증여를 은익해. 은익이라는 건 숨긴다는 말이야. 숨겨놓고 겉으로는 뭐를 하는 거야? 겉으로. 매매를 하는 거야. 그럼 매매는 가장 매매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매매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표현해요. 판례는 이례적이다.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럼 가장 매매는 유용가요, 무용가요? 이건 당연히 통정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 갑도 증여의 의사가 있죠. 그다음에 의도 증여의 의사 표시가 있는 거잖아. 둘 다 의사는 있으니까. 아들이 안 받겠어요. 받겠다고 하죠. 환장하죠. 이 은익행위는 유효, 무용. 그래서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등기가 넘어왔어요. 이 등기는 뭘로 넘어왔을까? 매매로 넘어왔을 거야. 거짓걸로 매매를 했으니까. 그런데 증여로 넘어오나 매매로 넘어오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죠. 그럼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예요, 이렇게. 그럼 소유자가 누가 돼? 갑이 돼? 여기 을이라고 합시다. 안 썼지만 을인지 어떻게 안 해? 자, 을. 얘가 소유자야. 그런데 이 친구가 판 거야. 누구한테? 병에게. 그런데 이 병은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악의자야. 악의자이더라도 앞에서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뒤에 있는 악의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네 개만 알면 돼요. 증여는 유효, 무효? 증여.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이 악의삼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문제로.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2번 가장행위가 뭐였어요? 위에 쓴다면 가장행위. 2번에서. 이 가장행위가 뭐예요? 매매.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은익행위는 뭐예요? 증여. 유효, 무효. 유효가 된다고 이렇게.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악의삼자는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고정해 놓으면 돼요. 자, 대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리는 대리인 본인 몰래, 본인 몰래 대리권 범인에서 상대방과 통정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누구에게? 선의 제삼자로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본인은 선의 삼자가 아닌 거야. 본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제가 후추상의 일손 무익할 때 상속인 옆에다가 본인을 써놔라. 본인은 삼자가 아니라고.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선이 있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고. 대리인이 기준이니까. 자, 그 다음에 108조 이항에 따라 선의 제삼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다시 그려볼게요. 에이란 채권자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이게 지금 선의 삼자죠. 그러잖아요. 선의 삼자는 유효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갑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이니까. 그럼 이 채권자가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이니까. 이 갑이 우리 통정에서 이거 무효야.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선의 삼자는 누구든지 선의 삼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얘는 그대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라도 누구라도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일으키면 선의 삼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매매에서 채권, 양수인 보인가요? 양수인은 보호되는 사람이었나요? 보호 안 되는 사람인가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지 말고.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 왜 처음 들었을까, 이 사람이? 아니,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추상에 일손이 무익인데 양자가 어디가 있냐고, 여기에. 처음 들었지만 보호시켜라고. 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죠. 후추상에 일손 무익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호를 시켜라고. 삼자에 해당시켜놔라고. 그 다음에 두 문제 넘어갔나? 4번. 자,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보여요? 그럼 똑같은 사례야. 그렇죠?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보인가요? 그럼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여기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무효. 통정으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2번. 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돼? 부당, 이득, 반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 같은 말이니까. 세 번째, 병에 과실이 있네. 삼자잖아, 지금 병은. 과실이 있다고 보호 안 돼요? 뭔만 있으면 돼?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과실 여부는 안 따져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다. 선이죠? 그럼 병의 저당권은 보호가 돼, 안 돼? 보호가 된다고. 과실 여부는 안 따지니까. 선이 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건 뭐가 된 거야? 경매가 넘어가버린 거야. 그럼 누구 집이 넘어간 거야, 지금? 갑의 집이 날아가 본 거야. 갑은 화가 나, 안 나. 믿었던 친구한테 발등 찍힌 거잖아. 그렇죠? 그럼 갑은 당연히 손해가 발생이 된 거잖아. 누구한테? 을에게 손해비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있죠. 자, 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해버렸어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거냐,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지금 같은 문장이에요. 4번이나 5번은. 5번에 가보시면 통정허의 표시에서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 나는 단순히 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간 안 봬도 되고 가볍게 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추상의 일손 무익을 못 깨우치면 이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압유권자 보이죠? 수익자,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가등기권자, 가압유권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일손 무익, 익자가 누구예요? 수익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익자.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6번도 찾아봐요. 금방 찾죠? 노란색이 답이니까 금방 찾지 뭐. 그렇죠? 얘가 뭐예요? 가압유권자, 저당권 취득한 자, 채무자. 이거 묻자. 그다음에 파산관제인, 보증인. 보이신가요? 그럼 당연히 채무자는 보호 안 되죠. 후추상의 일손 무익, 무 무 채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 기똥차예요, 그거. 얼마나 잘 만든 건데. 내가 초탕을 좋아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초탕집에 가면 항상 후추를 넣는 거예요, 그게. 상해는 뭐냐면 일제시대의 상점을 상해라고 했어요. 상점, 점포 그걸. 그래서 일손 무익하다 보니까 자, 여기 봐봐요. 7번. 사례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답이 그냥 보이죠. 안 봐도 여기 병이 선이잖아요. 그렇죠? 과실이 돼. 보호 돼, 안 돼. 소유권 취득이 못해. 해요. 아주 간단한 거야. 지금 병은 삼자잖아요. 선이면 족한 거잖아. 과시 여부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거든. 얘가 답이라는 건데. 읽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과 통정했어. 게임 끝난 거야.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이렇게 넘어오기 힘들죠,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렇죠? 갖다 놓고 다 읽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과 통정하여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등기 이전을 했다. 숨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을은 뭐예요? 이러한 사정을 모른다라는 거 보여요? 그럼 선의 삼자에게 보호되는구나. 그렇죠? 등기를 이전에 주었습니다. 틀린 것은. 그럼 갑과 알과는 무효죠. 선의 삼자는 보호될 수 있죠. 갑은 을을 족쳐야 되겠죠. 부당리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해 돼요? 1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민스러워, 참말로. 갑과 을 사이가 뭐예요? 무효.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이행 후에는 아니, 부당이득이지. 뭔 손해배상이야 갑자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그럼 지금 뭐야?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무효다. 무효니까 이행하지 마. 무효니까 이행하지 마. 이런 거잖아. 그럼 이행 됐어. 그럼 뭐로 나올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갑은 병을 상대로 선이잖아, 병. 이전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선이니까. 여기 좋잖아요. 설문지에다가 선이라고. 병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 못해요. 수험생활을 완전히 말로 보는 거야. 2번하고 3번은 같은 문장이거든. 다르게 보이죠? 2번하고 3번이. 같은 문장이에요, 지금. 4번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지. 병은 추정되니까. 선이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이건 틀린 거죠. 과실은 따지지 않잖아. 선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도 달라붙겠죠? 한 일주일 지나봐. 깝깝하다 또. 여기 8번. 엄청 많이 나온 거야, 통정이.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은 거야. 비지니하고 비하면 엄청 많죠? 통정은 나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은 자기의 엑스토지를 증여하기로 했잖아. 증여는 유효, 무효. 그런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일을 매매했어. 통정으로 무효. 등기했네. 유효, 무효. 유효했어. 그 후에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팔았네. 소유권 취득해 못해. 언폐물법치. 그렇죠? 1번.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은 무효. 증여는 유효. 은익행이죠? 그다음에 등기인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병의 등기는 앞에 언폐물법칙에 따라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병은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네. 무슨 상관이야. 선이이면 되는데. 그렇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네. 왜? 을이 소유자니까. 이 병은 뭐예요?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엄폐물법칙.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다 답이에요. 이게 아마 29회 때인가? 안 써져서 그러는데. 29회인가 아마 이게 정통으로 나온 은익행이 문제예요.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뒤로 30회 때 한 번 언급을 하는데 그 뒤로 나온 적은 없어요. 3년 동안 한 번 더. 그다음에 통정. 9번 와볼게 이제. 이게 아마 30회 문제 같아. 이게 나온 거 보니까. 이게 30회.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했죠. 유효, 무효? 유효. 매면은? 무효. 그럼 증여와 매면은 모두 무효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지금 은익행이 물어보는 거거든. 은익행이. 이게 아까 29회 때 그 문제 냈어요.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문제를. 그리고 이걸 30회 때 문제를 냈을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거 한나가 시키면서 얘가 답이 된 거예요. 그럼 통정의 표시가 아까 이거.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 표시 불일치에 관하여 뭐예요?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30회 문제인데 이걸 33회에다가 거꾸로 낸 거야. 33회 때는 무엇만 있으면 된다? 알고만 있으면 된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지금. 옷만 갈아입는다고. 두 번째 통정의 무효인 법률행이더라도 채권자, 치소권, 채권자, 대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죄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뭐가 들어야 돼? 새로운 범죄행이 동그라미. 뭘로 따진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대로 안 나와. 냅두고요. 아까 파상관제는 보호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인지 악인지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해요? 채권자. 채권자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럼 자 봐요. 파상관제는 채권자가 누구가 있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B, C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모두 뭐예요? 선이에요. 그럼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일부만 선이에요. 일부만 선이에요. 보호돼야 안 돼요? 네. 보호돼요. 전부가 악이에요. 전부 악이. 그럼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파산챔권자의 일부라도 선이만 끼어 있으면 걔는 무조건 보호가 되는 삼자입니다. 일부만. 이게 포인트라고. 그 정도 정리했고요. 이제는 차고로 한번 와보세요. 통정하시겠죠? 통정 알아야 돼요. 차고로 오시면 차고는 이렇게 정리해 보게요. 차고는 한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되거든요. 35페이지만 잘 정리해 놓으면 돼요. 차고는. 이거예요. 갑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바꿔 볼게요.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갑은 이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갑은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못한 거야?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뭐 한 거야?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갑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건물을 짓지 못하더라. 나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있지? 이 매매 계약을 나 차고로 이걸 취소하고 싶어. 취소하면 돈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리도 반환. 무효 취소가 똑같거든 효과가. 그럼 돌아와서 다른 토지를 구매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러 간다고 그랬죠? 이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형광등 같은 거 껴보면 잘 안 맞을 때가 있다고. 나는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잘 안 맞죠. 대조되는 사실이. 그럼 이거 형광등을 들고 가서 철무점에서 이거 안 맞더라고요. 나 이거 형광등 매매 계약 취소할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게 차고예요. 차고로 취소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우리 집사람이 성격이 좋을 줄 알았어. 생각이.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나중에 결혼해놓고 보니까 성격이 안 좋더라고. 그럼 그 혼인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차고는 안 돼요. 차고는 공법 행위, 가족법의 행위는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살아야죠.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차고로 취소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백구조에 이 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차고예요. 지금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이죠. 그럼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갑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일반인이 갑의 입장에 섰더라면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들이 봐도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갑이 이 땅을 매매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계약에서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차고가 있어야 돼.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돼.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차고가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 우리 갑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면 관할관청에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왜 확인도 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거야? 너는 중대한 실수가 있어.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요건이 중과실이 있어버리면 얘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럼 차고를 가지고 취소를 하려면 결론은 뭐예요? 첫 번째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유로 다루는 거죠. 취소가 되면 소금, 무효가 돼서 효력이 상실되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게 구색을 맞춰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중요 부분에 차고인지 아닌지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안 돼. 그냥 판사가 이미 중요 부분이다, 중과실이 있다라고 판결 내린 걸 가지고 그냥 기억했다가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 부분의 차고가 아니래요. 그럼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중과실이 있대요. 그럼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중과실이 없대요. 그럼 취소가 돼, 안 돼요? 취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애, 여기에 해당되는 애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 책임도 두를 거고 그 내용이 메인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 보면 표의자가, 여기는 표의자가 누구예요? 갑이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안다, 모른다, 빨간색, 모르고 한 의사 표시예요. 아까 비진이하고 통정은 알아요, 몰라요? 둘 다 알아요. 통정은 둘이 짜고 알고 있는 거고 비진은 혼자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차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면 갑이 이걸 샀겠어요? 그렇죠? 안 샀죠. 알겠죠? 그럼 여기에 보면 표시상의 차고, 내용의 차고도 있는데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빨간색. 법률의 차고, 양도소득세는 기억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방미터, 우리가 평수 있잖아요. 몇 평, 다섯 평, 열 평하고 제곱미터, 평방미터는 같은 거에 다른 거에 뜻이. 다르죠. 그런데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차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매매 계약서에다가 사인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증 계약서에다가 내가 사인을 했더라고.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죠. 그런 게 차고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양도소속세는 어떤 거냐면 한 번만 들어두면 금방 알아요. 양도소속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매도자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매도자가 물건을 안 판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도소속세 때문에. 그럼 매수자가 그걸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양도소속세가 원래는 300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3천만 원이 나온 거야. 진짜로. 그럼 법률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럼 매수자는 양도소속세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엄청난 큰 차이의 차고가 나타난 거야. 그때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고 소송이 제기됐던 거야. 그랬더니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떨어져요.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차고, 니꼬르, 양도소속세 이렇게 기억하면 답을 찾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알겠죠? 중요분의 차고로 취소가 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요건은 뭐라고 했어요? 법률의 내용에 중요분의 차고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중요분의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해요? 취소를 하려는 사람. 여기 봐봐. 중요분의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취소하려는 사람. 누구? 갑이. 이건 중요분이다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중요분입니다. 중요분의 차고입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사람이야. 여기 부인하는 사람. 다른 말로 취소하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취소를 당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뻥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상대방 의뢰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신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으니까 취소를 못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건 누가 입증해요? 그러면 상대방.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중과실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둘 다 외우면 좋은데 다른 건 알고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의. 그럼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취소권자가 입증한다는 걸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항상 포커스는 얘가 포커스예요. 중대한 과실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물어봐요.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틀린 거라고. 누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 부분이 아니다고 판결이 내린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외울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한 번씩만 읽으면 그 포인트가 잡혀요. 여기 보면 중요 부분의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 정제적 분륙을 모두 따져야 되거든요. 주관적이다 그러면 이 값. 표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객관적이라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물을 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경제적 분륙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양도 소속세가 3천만 원 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원래 300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료 1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럼 300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100이 나왔다는 것도 착오는 착오지. 그런데 110조, 109조 착오로 다룰 수는 없어요. 왜? 경제적 분리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분리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A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에 여기 보증을 쓸 거예요. 이게 보증인이거든요, 물상보증인. 그런데 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이 많으면 좋은 거죠. 돈이 없으면 불리해지는 거고 그런데 이 보증인은 주채무자라니 공란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공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소식을 들으니까 이 주채무자가 돈이 많은 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보증을 썼던 거야. 나중에 보증을 써놓고 보니까 이 주채무자가 개털, 의리더라고. 그럼 돈을 못 갚으면 물상보증인 병이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이해 돼요? 이건 불리해 안 불리해? 불리하지. 그래서 이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라는 거야. 갑인 줄 알았는데 의리드라. 개털.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중요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야. 흘려보내요. 듣고 흘려보내라고. 외우려고 하지 마. 현황 동그라미, 경계 동그라미. 그냥 현황이나 경계가 보이면 중요분의 착오인데 현황이 어떤 현재 상황인데 뭐라고 했어요? 경작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땅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땅을 매입해놓고 보니까 그게 하천부지더라고.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냥 농지 또는 하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중요분의 착오구나. 이건 취소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라고. 그다음에 법률에 관한 착오, 아까 양도소득세 이런 건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거고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것은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가, 가격.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격에 대해서. 이번에 강남 쪽의 아파트가 약간 상승했다. 1년 반에 하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은 언제 사요? 어제 갑자기 속 끝나고 누가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집을 언제 사냐고. 아니, 그분 말고 학생 말고 다른 선생님 같이 우연찮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요, 그랬다고. 그래도 만약에 꼭 집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중반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에 관한 착오 있잖아요. 5억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 가치가 4억 7천이더라고. 그럼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이 시가, 수량이라든지 여기다가 지분, 공유 지분 있잖아요. 지분, 지분이라든지 면접 같은 경우가 근소한 차이가 있다면 얘는 중교분의 착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그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교분의 착오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우린 이걸 내왔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얘를 내진 않아요. 내긴 나오는데 가늘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얘가 나와요. 얘가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가압류 등기가 다시 무효인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 보인가요? 그럼 쌤쌤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있고 A은행에서 1억을 빌려와요. 이렇게. 그래, 집이 있어. 이게 10억짜리야. 그럼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보증을 서달라는 거야. 물상보증은. 그럼 보증 서줘요? 안 서줘요? 보증을 서줬어. 왜? 1억인데 얘가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 줄 수 있잖아요. 이해 돼요? 보증을 섰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에 이게 10억짜리가 가압류가 붙었더라고. 이 갑의 A채권자가. 이건 B라고 해야 되나? B채권자가. 이해 돼요? 그럼 가압류가 붙어있는 거야. 그럼 얘는 망조든 거야. 그렇죠? 이해 돼요? 그럼 취소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가압류 등기가 또 무효라는 거야. 그럼 무효라는 건 가압류 등기가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야. 없으니까. 이건 손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이거 물상보증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 판례를 내요. 가압류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가 됐더라. 이 가압류 등기가 무효더라. 이해 되죠? 그럼 이건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치소할 수 없다. 이걸 내더라고. 판례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3번에 좀 체크해 볼게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런 거 보여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치소가 돼야 안 돼요? 치소가 안 된 사건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렇죠? 이건 치소가 돼야 안 돼요? 된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걸 판례를 세 개를 기억하고 계시라고. 하나가 뭐냐면 공장이에요.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똑같아. 11월, 1월, 3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책도 안 바꿔. 아니, 왜요? 아니, 책도 안 바꾼다고. 그대로라고 이거. 이 책도 계속 하잖아요. 벌써 이게 몇 번째 보는 거야? 지겨워. 그런데 똑같은 책이 반복되는 것밖에 제일 좋은 게 없어. 모른다니까. 책만 바꿔놓으면. 나는 프린트를 줘도 같은 프린트를 주잖아요. 그런데 왜 다르냐고 그래요. 똑같은 프린트인데. 그럼 공장이 뭐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못 지어요.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데 공장을 경영할 정도의 사장님이면 주민센터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어볼 수 있잖아. 그런데 안 떼어본 거야.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과실하면 안 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신랑을 선택한 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야. 농담이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왜 그런 걸 비유해하냐고. 댓글 달지 말고. 애를 듣는 것도 됩니다. 자기 신랑이 제일 좋아, 안 좋아요? 제일 좋지. 자기 와이프가 제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난 감사하지. 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어릴 때 만나서. 한 30년 넘었죠. 엄청 오래 산 거예요. 30년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죠.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야 이게. 알겠죠? 중과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보여요? 이것도. 여러분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물건을 샀는데 잘못 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물건 살 때는 건축물대장 등급운동 하긴 해야 되잖아. 안 하고 산 거지. 그렇죠? 잘못 샀다는 건 중교분의 착오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공장하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취소 돼, 안 돼? 안 돼. 왜?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중개사가 잘못 소개시켜준 거야. 그럼 중개사를 통해서 물건 산 거죠? 그런데 중개사가 잘못 소개시켜준 거죠? 난 중개사를 믿은 죄밖에 없어. 그럼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계약을 우리가 경과실이라고 그래. 그럼 경과실은 취소 같아, 안 돼? 응, 돼. 중과실은? 안 돼. 그냥 과실은? 그냥 과실이라고 나오면? 세모이요. 왜 그러냐면 과실은 중과실도 있고 경과실도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중과실은 취소 같아, 안 돼? 중과실은 취소 같아, 안 돼? 경과실은? 돼요. 그냥 과실은 세모라고. 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빨간색 별 표시 하나. 이거 하고 쉬게요. 중간 끌었다 오면 이거 잊어먹어불거든.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말 보이죠? 그럼 봐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 안 돼?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 안 돼요? 그런데 중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걸 알고 플러스 뭐 했어? 이용했어. 그럼 이 상대방을 뭐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요. 그렇죠? 나쁜 놈이라고. 중과실이 있는 것보다 이용을 한 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럼 얘는 중과실이 있는 자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돼 버린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한다. 뭘 찾아야 돼? 이용을 찾는 거야. 이용. 이용을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은 선택적 경합이고요. 착오와 담보 책임도 선택적 경합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야?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사과를 한 박스 샀어요. 그런데 사과가 집에 가서 보니까 상했더라고. 그럼 착각으로, 착오로 싱싱한 줄 알았는데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산 거죠.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 매매에서. 그런데 하자 담보 책임은 기간이 6개월이야, 안날로부터. 그런데 취소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야. 그럼 제척 기간이 다르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어도 되고 아니면 착오로 취소해도 된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선택해서 행사해. 이게 선택적 경합이라는 거야. 알아들을 지금 제 말을? 그럼 봐봐. 내가 칼로 찔렀다고 그랬죠? 칼로 들어가잖아. 그럼 뭐예요, 이게? 칼이 들어갔다고 현법상 뭐가 되냐고. 상해예요, 상해. 죽어붙다? 그럼 뭐예요? 살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상해와 살인이 충돌 생기잖아. 지금 그런 형태라고 지금. 내가 사기를 쳐.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착오에 빠져, 안 빠져? 빠지지. 그럼 사기로 취소해야 되냐? 착오로 취소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이해 돼요? 사기도 되고 착오도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알아듣죠? 우리 시험은 예를 냈다고요. 2번 중요하다고. 판례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착오와 담보 책임을 물을 땐 담보 책임만 물어라. 이게 정답이었다고. 그런데 3년 전에 이게 바뀌면서 선택적 경합이 되고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김홍도 사건. 아니, 김홍도 풍속화가. 그 그림 때문에. 그다음에 이 3번이요. 해제 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여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내용을 알아야 이걸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거 보고 이거 설명해 보고 문제 풀어드릴게요.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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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